어디 일 나가셨어? 나 오늘 동민이 하고 산소에 왔어? 이따가 내가 내일 가야지 뭐 내가 집에 잠깐 들렸다가 동민이 하고 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싶게 어딜 일 가셨어? 아이고 그 멀리 아이고 알았어 누나 아침에 잠깐 들렸다가 저 냉장고에 그 산거 넣어놓게 아이고 어? 어 동민이 하고 자고 갈수도 있지 뭐 어이 못 가면 뭐 쓰러져 먹고 없습니다 오늘 동민이 하고 싶게 이런다고 해서 앞을 꼽고 그리고 지금 여우고기에서 내려가고 있어 아 누나 둘 다 하고 오셔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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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